안녕하세요. 예보관 김승범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전라남북도 제주도는 가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으며 그 밖의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및 산간지방으로 반까지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많겠으나 충남 서해안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는 가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중부와 남부 내륙지방에서 오후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다소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관련입니다. 현재 지상일기도를 보면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대륙고기압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지상예상일기도를 보면 찬 대륙고기압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대륙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서해상에서 유입되는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전라남북도 제주도는 가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으며 그 밖의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및 산간지방으로 반까지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찬 대고기압 영향을 받겠으므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서해상에서 유입되는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충남 서해안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는 가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중부와 남부 내륙지방에서 오후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계속해서 눈이 산발적으로 내렸으나 기온이 높아 내린 눈에 대부분 쌓이지 않고 녹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에 다시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일 오후 늦게까지 이 지역에 다소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평년 기온을 밑돌아 춥겠으니 건강관리 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주 월요일인 12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뉴스 스토리입니다. 시청 콩 messy 조각